리더스 뱅크 레벨 4 구요. 오늘 24페이지 6번 지문 볼게요. 애니멀 동물에 대한 거고요. 첫 문장 보시면 돌핀스 스펜트 올 디어 라이프 세트 시 라고 했어요. 전치사가 하나 보여서 여기 한번 끊어주시고 돌고래라고 하죠. 돌핀스 복수용으로 쓰였고 돌핀은 돌고래는 보낸다 라는 거죠. 어떤 시간이나 돈을 뭐 쓰다 이런 건데 보낸다. 뭘 보낼까? all their lives. 여기서 라이브라고 읽었는데 이미 라이프라는 게 명사 형태로 단수 형태고요. 삶이나 뭐 인생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복수용으로 고치면 fe가 ves로 변하죠. lives. 나뭇잎도 마찬가지죠. 리프가 나뭇잎 한 개일 때 a lip 구요. 이 f가 ves로 변하자. lips 이런 것처럼 모든 그들의 인생을 어디에서? 바다에서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이야. 그들의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they have to go up. have to 하면 우리 must가 생각나야죠. 뭐뭐 해야 한다 라고 있죠. 그들은 즉 돌고래를 말해 올라가야 한다 라는 거죠. to 하고 나서 동사가 나오지 않으면 전치사예요. 그래서 물의 표면 물의 표면으로 하셔도 되고 물의 표면까지 하셔도 되고요. 물의 표면으로 올라가야 한다 라는 거죠. 언제? every few minutes to breathe. few minutes는 몇 분이야. 그래서 몇 분마다. every few minutes는 몇 분마다 라고 해주세요. 근데 왜 올라가죠? 몇 분마다 써주시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죠. to 부정사. 숨을 쉬기 위해서. 이 말이죠. 숨을 쉬기 위해서 몇 분마다 물의 표면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돌고래를 볼 수 있죠. so 그래서 if they fall asleep, fall asleep, fall asleep 하면 잠이 들다 라고 해요. 이걸 둘을 통째로 같이 외워주는 거야. 잠에 잠이 든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잠이 든다면 they will drown. drown이란 말은 익사하다. 물속에서 우리가 익사하다 라고 하잖아. 물속에서 죽는 거. 그래서 익사하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잠이 들어버린다면 그들은 익사할 것이다. 미래형이죠. then how can they sleep and not drown? 그러면 여기서 they는 그러면 적당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잠을 자고 not drown, 익사하지 않는 걸까 라는 거죠.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죠. 잠자는 시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thankfully, 고맙게도 라는 말이죠. 고맙게도 그렇게 자연의 섭리죠. 그래서 고맙게도 자연은 has a unique way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죠. 자연은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뭐하는? of solving solving은 solve에서 나온 동사 형태죠. 동사에서 ing 붙였고 푸는 이 문제를 푸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돌핀의 뇌는 즉 돌고래의 뇌는 아, 잘못 썼어요. 돌고래의 뇌는 가지고 있다. 이게 동사고요. 주어는 여기까지. 돌고래의 뇌는 두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밑에 뇌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돌고래의 뇌고요. 인간의 뇌도 이렇게 생겼죠. 두 개의 부분이라는 거는 이 두 개의 부분을 나눠줬다는 거죠. 돌고래의 뇌는 두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안 끝났죠? just like humans 마치 뭐뭐처럼 즉 처럼 마치 인간의 것처럼 이거죠. 인간의 뇌가 생략됐어요. 또 쓰지 않고 뇌를 인간의 것처럼 두 부분을 가지고 있다. but 하지만 다른 점은 또 있죠. 뭐뭐와 달리 인간과 달리 끊어주시고 Dolphins can never completely fall asleep 돌고래는 이게 주어죠. 인간과 달리 돌고래는 never는 절대 completely는 완전이죠. completely 절대 완전히 얘네는 다 부사라서 동사가 아니고요. can이랑 for를 묶어서 동사해요. 아까 for a sleep이 잠들다였죠. 그러면 하지만 하지만 인간과 달리 돌고래는 절대 완전히 잠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while they sleep while 하면 뭐뭐 하는 동안 즉 그들이 잠을 자는 동안 그들은 shut down shut down은 정지하다. 즉 우리가 가게가 shut down 했다 하면 가게 문을 닫다인데 그들은 정지한다. 뭘 정지해? only one part of their brain 오직 한 부분이죠. 오직 한 부분 어디에? 그들의 뇌의 오직 한 부분을 정지한다. 라는 거죠. 전체 뇌가 쉬는 게 아니고 한쪽만 정지를 한대요. 그러면 다른 쪽이 the other part 다른 부분은 stay awake인데 awake는 깨어있는가? 깨어있는이죠. 스테이는 머무르다. 즉 깬 채로 머물러 있대. 그 말은 그냥 깨어있다. 라는 거죠. 이 부분이 동사고요. 다른 부분은 깨어있다. after about two hours 숫자 앞에 about은 약이라고 했죠. 약 두 시간 후에 이 말이죠. 약 두 시간 후에 two parts of the brain 두 개의 부분이죠. 즉 뇌의 두 개의 부분은 뭘 한다. 그들의 role role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role play 들어갔죠. 역할 그들의 역할을 뭘 합니다. 라고 했죠. 오른쪽에 답 한번 보시면 그들의 역할을 당연히 바꾸겠죠. 사실 뒤를 더 읽어보면 나오긴 하는데 그들의 역할을 change 한다. 바꾼다. 라는 거죠. It's part of the brain 각각의 부분이야. 부분 어디에 뇌의 각각의 부분은 take turns take turns 인데 turn이 동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 명사로 차례라는 말 있어. 차례 그래서 take turns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단어 있거든 교대로 하다 교대하다 교대로 하다 차례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뇌의 각각의 부분은 교대로 합니다. 뭐 하는 것을 stay awake 깨어있는 것을 각각 한다는 거죠. 뭐까지 뭐뭐 할 때까지 그들이 둘 다야 그것들이 둘 다 즉 뇌의 각각의 부분을 합쳐서 둘 다죠. 그것들이 둘 다 얻을 때까지 약 4시간의 잠 이거는 잠자당 아니고 잠이라는 명사야 obd는 명사가 와야죠. 그래서 약 4시간의 잠을 잘 때까지 교대로 깨어있다 라는 거죠. 교대로 깨어있다. 깨어있는 것을 교대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총 4시간 4시간에서 총 8시간 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방법으로 this way 이 방법으로 돌고래들은 can get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a total of a total of 근데 total이 오른쪽에 전체 총 뭐 이런 거 전체 양 총 8시간의 sleep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거죠. a day가 끝에 추가되는데 하루에 8시간 정도 잘 수 있다는 거죠. 뇌가 한 번씩 2시간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쉴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돌고래들은 하루에 총 8시간의 잠을 잘 수 있다. 라는 거 답을 한 번 볼게요. 베스트 타이럴인데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4번 보시면 how 돌핀 breathe while they sleep 즉 그들이 자는 동안 돌핀은 어떻게 숨을 쉴까요? 라는 거죠. 잠과 숨 쉬는 거에 대한 게 주제였고 2번 보시면 true 사실인 걸 골라야 돼. according to the passage 여기 지문을 읽고 사실인 거에 체크를 할 건데요. 돌핀은 언더어러에서 숨을 쉴 수 있다. 아니죠. 표면으로 올라와야 숨을 쉰다. 그랬고 돌핀의 뇌는 더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 뭐보다? 인간의 뇌보다. 아니죠. 더 많은 게 아니고 똑같다. 그랬죠. 두 부분으로 3번 It's part of 돌핀's brain 각각의 부분이죠. 돌핀의 뇌의 각각의 부분은 약 2시간에 수면을 취한다. 하루에. 아니죠. 총 4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틀리네. 돌핀들은 물의 표면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뭐 하는 동안? 자는 동안. 아니죠. 뇌는 한쪽만 쉬고 올라가는 건 계속 하는 거예요. 얘도 아니야. 나머지 5번이 답이고요. 그래도 해석은 해볼게요. 돌고래의 뇌의 두 부분은 잠이 들지 않는다. 언제? At the same time. 요게 중요하죠. 동시에. 동시에 잠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죠. 잠을 자는 게. 여기까지요. 내용을 채 Till